오오오 오오 오오오 오오 오오 허! 너만은 즐거우시지 장맛 없는데 한 번은 실수라고 말하지마 이번에는 뭐니 뭐니 도대체 뭐야 딱 걸렸다 딱 걸렸어 그 자리에서 엄청 말아 손 들어봐 발 들어 딱 걸렸다 딱 걸렸다 한 말 자기라도 움직이면 너 줘도 나 줘도 하자 내가 뭐라고 했니 조심하라 했지 학교 보고 여도 보고 니도 당겨 보라 했지 했잖아 일 못난 남자야 이처럼 넌 남자야 어디 핑계라도 해봐라 내가 늦은 꽃이지 너를 사랑한 것 보면은 현장 고치 안갔자 돌아다녀 보시고 맛보시고 저기 보니까 막걸리도 드리더라구요 질수라고 말하지마 이번에는 뭐니 뭐니 도대체 뭐냐 저 멀리 딱 걸렸다 딱 걸렸어 그 자리에서 걱정 말아 손 들어봐 발 들어 딱 걸렸다 딱 걸렸다 저기 내 땅 내 시간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이면 너 죽고 나 죽고 알아 내가 뭐라고 했니 조심하라 했지 앞도 보고 엿도 보고 엿도 보고 뒤도 땅도 보라 했지 했잖아 네 못난 남자야 이처럼 넌 남자야 어디 핑계라도 해봐라 내가 미친 꽃이지 내가 미친 꽃이지 널 사랑한 것 보면은 널 사랑한 것 보면은 상담 널 남자야 상담 널 남자야 네